엄마, 아빠 누구나 쉽게 레벨업하는 유플러스 카카오 리틀 프렌즈폰 4 어머, 우리 아이가 왜 여기에 있지? 아이가 혹시 낯선 곳에 있나요? 엄마, 아빠가 모르는 장소에 아이가 있더라도 로드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키위플레이 플러스 앱 메인 화면에서 위치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. 로드뷰를 확인할 주소를 클릭하고 그 옆에 로드뷰 아이콘을 클릭해 주면 아이가 있는 위치에 로드뷰가 나타나요. 직접 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 떨어져 있어도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. 지금까지 우리 아이를 로드뷰로 확인할 수 있는 법을 알아봤습니다.